지난 10월 7일에 발발했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전체 하마스 간의 전쟁이 석 달 가까이 이어지면서 미국 대표 일간지인 뉴욕타임즈 또한 전쟁의 후폭풍에 휘말렸습니다. 뉴욕타임즈의 기존 노조인 뉴스길드가 최근 양측의 휴전을 촉구하고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지원 중단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자 이에 반발한 일부 기자들이 새로운 노조경성격의 독립콕콕스라는 단체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자 반유대주의를 둘러싼 논란이 이제 미국 내 대학가를 포함해 미국 전역을 강타한 가운데 언론사 뉴스룸 역시 이번 여파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입니다. 월스트저널 등에 따르면 헐리우드의 건물 영화 제작자 하비 와인스타인의 성폭력사 시달려 전세계에 미투운동을 촉발시킨 퓰리츠상 수상자인 맥언투이 기자를 비롯해 줄리언 반스, 에밀리 버즐린 등 유명 기자들, 또 일부 비기자 직군 직원 수십여 명이 미국 전역 468개 지부에 2만6천명이 소속된 미국 언론인 노조인 뉴욕길드안의 독립콕콕스라는 이름의 새로운 단체를 결성했습니다. 자 이러한 기자들의 행동은 지난 1년 동안 뉴욕타임스의 노조와 편집국 사이의 갈등이 심화된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월스트저널은 최근 뉴스길드가 진행한 온라인 회의에서 일부 기자들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분쟁에 대해 미국 정부의 원조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것이 언론 중립성을 훼손한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일부 뉴욕타임스 기자들은 이러한 사건이 노조의 권한을 넘어선 것이냐 뉴욕타임스의 정책을 위반한 것이냐라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들은 친팔레스타인 행보로 익힐 수 있는 언론 노조 뉴스길드의 주장이 뉴욕타임스의 정치 행동 금지 강령을 위반했으며 이곳에서 취재 중인 독립 기자들을 위험에 빠뜰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뉴스길드는 최근 온라인 회의를 통해 휴전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도 반대 여론이 상당해 실제 성명 발표로는 이어지지 않았는데요. 뉴스길드 안에서 결성된 독립코코스 기재단체 일부 주직원은 뉴스길드에서 완전히 탈퇴하기 위해 변호사와 법적 절차도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독립코코스 단체인 일부 기자들의 연합은 뉴욕타임스 기자 외 다른 언론사 직원들의 가입도 받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최근 정치, 사회적 사건에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려는 일부 언론인들의 요구가 불편부당이라는 전통 언론의 오랜 가치와 어떻게 충돌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월스저널은 진단했습니다. 특히 주요 언론사가 디지털 전략을 강화하면서 기자 직군이 아닌 데이터 분석가나 디자이너, 마케터 등을 속속 영입했으며 이러한 여파로 뉴스룸의 전반적인 분위기 또한 달라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한편 뉴욕타임스의 사주인 셜스버거 가문은 바로 유대계라는 점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셜스버거 가는 1896년 뉴욕타임스를 인수해 지금까지 경영하고 있습니다. 정치권 관련 소식입니다. 고아당이 정확한 연방헌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를 결의한 가운데 이제 그의 아들 헌터뿐만 아니라 바이든 대통령의 동생 제임스를 둘러싼 의혹 또한 재론되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를 벌이고 있는 공화당이 장악한 연방하원 감독위원회가 이제 그의 동생 제임스에게 소환증을 발부하면서 바이든 형제의 관계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제임스 바이든은 바이든 대통령이 29살 당시 상원의원 당선 직후 아내와 딸을 교통사고로 일차 형의 두 아들을 보살피는 데 도움을 준 바했습니다. 또 형의 주요 선거자금 모금인 역할도 했었는데요. 공화당은 이 과정에서 동생인 제임스가 형 바이든의 이름을 개인 사업에 이용했고 바이든 또한 이에 연루됐다며 공세를 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 사례는 미시피주 변호사 리처드 스크럭스가 1998년 담배 회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할 때 제임스 바이든과 아내가 만든 이 컨설팅 업체가 10만 달러를 받은 사례였습니다. 1998년 10만 달러. 이때 스크럭스는 제임스 바이든이 당시 상원의원이었던 바이든 동생이 아니면 그와 컨설팅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워싱턴 포스트에 전했습니다. 유 바이든 또한 미시피에서 영향력이 큰 스크럭스 등과 친분을 맺었다고 하는데요. 스크럭스는 2000년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선거자금 모금행사에 참석하는데 자신의 자가용 비행기를 이용하게 해줬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제임스 바이든과 스크럭스 등과의 관계는 2008년 스크럭스가 자신이 맡은 사건의 합의를 유리하게 이끌려고 판사에게 뇌물 4만 달러를 주려다 연방수사국 FBI에게 적발된 사건으로 드러난 바 있습니다. 당시 제임스 바이든과 스크럭스 등이 워싱턴과 미시주피의 사무실 등 컨설팅 업체를 만들려고 했던 계획이 감청을 통해 밝혀졌던 것입니다. 제임스 바이든은 스크럭스와의 관계 때문에 처벌받지는 않았지만 그가 형 바이든의 이름을 이용해 사업을 꾀하는 양태가 드러난 것입니다. 이 사업에 관여한 한 인사는 제임스가 형 바이든과 외모가 닮았다는 점도 사업에 이용했다고 전했습니다. 일단 바이든 대통령은 제임스가 공격력 빠진 나이트클럽 사업과 관련해 자신의 이름을 거론하자 내 이름을 끼워넣지 말라고 주의를 줬다는 보도 또한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권 관련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립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뿐만 아니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작년에 이어 올해 역시 2024년 최고의 피노키오의 이름이 올랐습니다. 2023년 거짓말 대왕에 또다시 두 인물이 오른 것입니다. 워싱턴포스트는 미국 내 거짓말쟁이 인사들을 줄여 그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외에도 론 디센티스 플로이다 주지사 니키 헤일리 등 유명 정치인들이 바로 피노키오로 선정됐습니다. 4년 연속 피노키오로 뽑힌 조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과거사를 과장해서 말하는 습관이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2004년 자택 주방에서 발생했던 화재로 가족과 소방관들의 목숨을 잊을 뻔했다고 언급해 왔습니다. 당시 화재는 20분 만에 신압돼 그 누구도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4월 취임 이후 2년 동안 1조 7천억 달러의 적자를 줄였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이후 국가 부채는 예상보다 8천5백억 달러 더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음은 트럼프 전 대통령입니다. 트럼프 역시 9년 연속 피노키오 명단에 올랐는데요. 워싱턴 포스 씨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때도 그랬던 것처럼 트럼프 혼자만으로도 이 기사를 다 채울 수 있다고 비판하며 특히 이란에 대한 거짓말을 꼬집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미국의 반격에 반발해 이란이 미국 군사기지를 빗맞혀 보다 큰 피해를 주겠다고 위협했음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란에 반격을 강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물론 이란 역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기지 이외의 곳에 미사일을 쏘겠다는 협박을 하지 않았다고 매체는 보도했습니다. 이 밖에도 공화당 경선의 주요 인물인 론 디센티스 플로이다 주지사와 또 헤일리 전 사우스 캐러나 주지사 역시 피노키오로 급급했는데요. 디센티스 주지사 측은 헤일리 전 주지사가 주지사 시절 중국의 유리섬유 공장을 유치했을 때 국가 무해 심각한 영향을 줬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헤일리 전 주지사 측도 디센티스 주지사가 하원의원 시절 오바마 정부의 중국 무역협정 패스트트랙에 찬성했다고 언급했지만 물론 이 역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이처럼 2023년 워싱턴포스 씨가 꼽은 최대의 거짓말쟁이들의 바로 유명 정치인들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오늘도 경제 관련 호식 하나 드립니다. 이번에는 설탕입니다. 자 미국에서 설탕 생산이 부족해지면서 매출 488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 내 제거업계가 이번 연말 대목을 앞두고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주요 사탕수수 생산지는 메시코주와 루에이지나주입니다. 하지만 이들 지역의 가뭄이 장기화되면서 설탕 생산이 줄어들었고 미국 내 설탕 선물 가격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설탕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한 제거업체들은 값비싼 수입산을 쓰면서 소비자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는데요. 스팽글럽 캔디의 허크바쇼 최고경자는 설탕이 동인해서 공장을 멈추는 것보다는 비싸기라도 설탕을 구매해와 소비자들에게 전가하는 것이 보다 더 낫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다른 회사들도 마찬가지 생각할 것이라고 밝히게 됐습니다. 일단 미국 내 제거업 규모는 매우 큽니다. 소비자 조사기관 유로 모니터 인터내셔널에 따르면 올해 미국 제거와 소매 매출은 488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거업체들은 50개 주에 걸쳐 약 1600개의 제조금정을 얻고 있으며 20만 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거업계 직원들의 임금 이상 요구 파업 역시 늘고 있어 임금 이상을 해주면서 소비자들의 부담은 더 커졌다는 데 있습니다. 또한 미국 내 규정도 문제가 됐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세계적 형상이긴 하지만 미국 설탕 시장은 보호주의 규제로 인해 더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미국은 미국 내 판매량과 저관세로 반입할 수 있는 설탕 수입 물량의 한도를 정해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초과한다면 보다 많은 물량에 보다 높은 세금이 부과됩니다. 한편 설탕 값이 오르자 제거업체들은 제품 가격을 인상하는 것 이외에도 설탕 조달 비용을 조기 확정 지으려는 노력도 하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예를 들어 스팽글로 캔디사는 평소보다 몇 달 남다며 지난 2월에 2024년분 설탕 공급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2025년에도 조기 계약 체결 가능성이 높다고 회사 측은 전했습니다. 계속해서 사회적으로 관심을 받는 소식 하나 전해드립니다. 나는 결코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고 하지만 꼭 사람이 죽기 전에 직접 말을 해야 되는 것만은 아닌 듯합니다. 사자가 남긴 모든 것들이 많은 것들을 말해주기도 하는데요. 3년 전 텍사스주 라레도의 한 자택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31살의 여성 마리아 미누스의 경우에는 남편의 외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두 아들과 함께 잘 살고 싶어하는 마음을 밝힌 일기장이 바로 그러한 증언을 해주었습니다. 관련 소식 좀 정리해드립니다. SBS 방송과 뉴욕포스트 등 미국 내 언론들이 일제히 전한 소식입니다. 31살의 미누스라는 여성은 2020년 9월 텍사스주 라레도의 한 자택에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9일 이래 그녀의 죽음을 신고한 사람은 바로 그녀의 남편 조엘 펠룻이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그녀의 집에 도착했을 때 남편 펠룻은 아내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있었는데요. 그는 출동한 경찰에 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던 아내가 처방받은 안정제를 과다 복용한 것 같다고 말했고 아내 미누스의 죽음은 남편 펠룻의 주장대로 사고사로 처리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몇 가지 의심스러운 점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집에서 정맥주사 장비가 든 가방이 발견됐고 숨진 미누스의 팔에 주사자국이 있는 데다 남편 펠룻이 지나치게 땀을 흘리는 등 행동이 자연스럽지 못했다고 합니다. 더욱이 남편 펠룻의 직업은 마취 간호사였다고 하는데요. 의심을 살 만한 정황이었다고 합니다. 더욱이 숨진 미누스의 시신에 대한 경찰 부검 결과 남편 펠룻의 말대로 아내인 그녀가 복용해왔다는 신경안정제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4개월에 걸친 정밀검사에서 미누스의 죽음은 프로포폴 과다투에 의한 것으로 결론내려졌고 남편 펠룻이 직장에서 프로포폴을 집으로 가져갔던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남편 펠룻은 자신이 투여하기 위해 가져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의심은 더 짙어졌습니다. 전면적인 재수사가 결정됐고 2021년 1월 남편 펠룻에 대한 기소가 마침에 이뤄졌습니다. 재수사에서 펠룻이 2020년부터 바람을 피워왔고 일어났던 아내 미누스와 심하게 다툰 뒤 아내와 두 아들을 버리고 상간녀와 생활해왔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미누스는 남편 펠룻과 이혼을 요구했지만 문제는 이혼할 경우 높은 위자료 지급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남편 펠룻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기 위해 아내인 그녀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미누스가 남긴 일기장이 배심원단에게 그녀의 죽음이 남편 펠룻에 의한 벗임을 판단하게 해줬다고 하는데요. 숨진 아내 미누스는 일기장에 남편에게 버려졌다는 절망감, 그럼에도 사랑하는 두 아들을 데리고 새로운 삶을 꾸려나가겠다는 희망, 그리고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마음 등을 털어놓았습니다. 결국 남편 펠룻은 오랜 재판 끝에 무기심역형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입니다. 그리고 남편 펠룻은 오랜 재판 끝에 무기심역형을 구성역형을 수밖에 없다고 하시면 됩니다. 아멘